미국의 식수 오염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하되 주의가 요망됩니다. 버지니아텍 대학 교수인 마크 에더스 교수는 엔터프라이즈라는 루이제나의 시골 도시의 상수도 오염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2017년 에더스 교수와 그의 팀은 엔터프라이즈의 물에서 박테리아와 납 등 오염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20마일을 운전해야 깨끗한 식수를 살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또 오염된 물 때문에 온수기와 수도꼭지 등이 망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파이프에선 70%의 물이 새어나가고 고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마저 형성돼 있습니다. 이처럼 엔터프라이즈의 상수도 문제는 다른 곳들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도 시스템이 점점 낡아져가고 있지만 고칠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선 인구의 92%가 상수도로 제공된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2018년 환경보호청은 상수도 물 가운데 3분의 1이 안전하지 않은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7,400억 달러가 있어야 전국 식수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고치는 가격이 너무 비싸 쉬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